녹화 시작할게요 해볼까? 와 신기하다 와 신기해 소니 컴퓨터 오 신기해 처음 플스4를 해봅니다 와 김한가이님 네 아리가또 처음으로 플스게임 해봐요 와 신기하다 아 플스 이거 김한가이님께서 주셨어요 플스4 플스4 그 게임 게임 팩들이랑 게임 팩들이랑 그 뭐냐 게임기 김한가이님께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협찬 받았어요 협찬 이지하라고요? 이지할까? 네 플스게임 5개랑 그리고 플스 게임기 받았어요 플스4 얼마냐고요? 몰라요 저도 받은거기 때문에 플스4 프로가 한 40만원에서 45만원?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구요 패드 패드 저 페미컴 할때 진짜 많이 써봤어요 페미컴 게임 할때 옛날에 한 다섯살 여섯살때 다섯살에서 여덟살때 많이 써봤어요 패드 이런 패드는 처음인데 이런 패드는 처음인데 옛날 그 옛날 그 이렇게 버튼 두개 있고 그 패드 있잖아요 그거 좀 많이 써봤어요 그거랑 많이 틀려요? 그래요? 네 저는 진짜 복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하는데 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와아 그래픽봐 잠깐만 아 이거 해상도 지금 못바꾸는구나 다음번부터 바꿔야겠다 북방여원님이 백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아 북방여원님 첫 풀수 기념으로 쏩니다 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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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방여원님 쿠키 백개 감사합니다 잘먹도록 할게요 음 맛있당 자 버튼 누르고 시작해볼게요 오오오오 라스트 오브 어스 더 라스트 오브 어스 새 게임 새 게임 쉬움으로 한번 해볼까요? 처음 하는거니까? 처음으로 플스 게임하는거니까 쉬움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 보통으로 할까요? 설마 보통으로 못깨겠어 보통으로 가자 보통으로 가자 설마.. 설마 지겠어? 내가 설마 내가 지겠어? 원래 이게 페드로만 안했어도 제가 어려움이나 황무지 골랐을거 같은데 제가 사이렌2도 어려움으로 깬 사람 아닙니까? 사이렌2도 어려움으로 깬 사람이에요 어려움난이도록 하드난이도록 깬 사람입니다 와 신기한데? 오 되게 신기해 네! 플스4에요 플스4 협찬받은겁니다 협찬받은거 협찬받은 게임이랑 게임기 게임기 와 이거 엄청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괜히 움직이면 안되겠다 플스4는 건드리지 말자 헉 토미 토미 들어봐 그사람이 계약자야 그사람이 계약자라고 알겠어 나 이일을 계속해야해 아아 아까때루 아아 아침에 얘기하자 알겠지? 아침에 얘기하자 그래 잘잘 좀 앉자 일은 어땠어요? 하아 왜 아직도 그러고 있니? 잘 시간 한참 지났단다 뭐야 아직 12시도 안됐어? 알겠습니다 게임 돌아가야되 게임기 안 건드리는게 좋다고 와 그래픽 좋다 그래픽 짱인데? 그래서 아 생각해봤어 좋아? 나 이런 게임 처음 해봐 크흫 오 하하 여기서 돈을 받으셨던거 드럭스 나 퀵커드럭스 나 퀵커드럭스 좋아 그럼 이쁘게 도망다니까 쳇 예 바람네 다섯시에 있는 버그는 뭔가요? 버그 아닙니다 자아 이리 온 내가 편안한데로 옮겨주지 침대에서 자야지 잘자라 우리 딸 네? 왜요 왜요 딸이잖아요 딸 딸이 쇼파에서 자니까 당연히 침대로 옮겨줘야지 설마 아들은 아니겠죠? 모시모시 하이 화모우 드쓰 오 오 오 오 드디어 내가 움직이는 건가? 맞다 뭐야 내가 움직이는 거야? 뭐야 아 이걸로 움직이는 거야? 오케오케 이걸로 움직이는 거야 해모 버튼 대디 대디 야 알았어 야 어떻게 뒤로 돌려줘? 어.. 이쪽인가? 아아.. 요렇게 하는건가 뭐야 왜케 집이 어질러져있어? 뛰는거 없나? 뛰는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뭐야 이거 L3가 어딨어? L3 버튼? S3 버튼이 어딨죠? 아 아 아 아 아 아 에스 리워트 어딨어 없는데 아 내려가자 데니야 너고라 거찌까나 아 1층에 내려가면 있겠지 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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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아날로그 스틱 누르는게 뭐라구요 눌렀잖아 왜 안돼 오 오 오 오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뭐야 конце 아 아 casa 아 indir 이미 이 bastards 여기 한번 계정 안만드셨나보네요 와무라고 만들었어요 와무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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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막 내 이놈이 막 진동을 하는데 이렇게 덜덜덜 떨어 뭔소리지? 밖에 심상치가 않은데? 황무진 아이더냐구요? 아니요 보통이요 보통 저 플스4를 아예 처음 해봅니다 플스4를 이 패드 만져보는것도 처음이고 처음이어가지고 플스4 첫게임으로 라스트 오브 어스를 선택을 했어요 손에 집히는걸로 했습니다 아빠 도대체 어딨어 어어 어 무섭게 아빠 어딨냐고 여기니? 어 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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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에다 전화해야되는데 여러분들 경찰 미국경찰도 112죠 맞나? 자동조준 설정해놓으라고요? 자동조준 설정해놓으라고요? 어떻게 설정해? 화면 표시 112 112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런 이걸 드렸어야 됐는데 어 축하한다는 메세지인가? 아빠에게 어디 보자 아빠는 저랑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듣는 음악은 질색하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무시하는데도 어떠서인지 매년 최고의 아빠 노릇을 해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생일 축하해요 사랑하는 딸 살아가 PS 아버지lah, kpop 좀 많이 들어보세요 흐흐흐흐흐 요즘 방탄소년단이 인기래요 자 알았어 음 뭐 별거없고 다시 나가볼까요? psychology BTS 노래를 들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BTS 노래 안들으셨구나 그런데도 아빠가 제일 좋대요 역시 가족이군 어디로 가야하오 여긴가? 이쪽 아니군 문워크로 여기 아빠 방인거 같은데 아빠 방이 되게 어질러져 있어요 핸드폰 가지고 뭘 해야되나? 핸드폰? 야 뭐 어떻게 된거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러가 자고 일어나면 모든게 끝나 있을거야 괜히 막 여기서 돌아다니지 말고 뭔가 일어날거 같단 말이야 집에 불좀 키지 불을 안 켜놨네 네 안녕하세요 진짜 덕구처럼 생기셨어요 친근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아트아 헉 오 야 왜이렇게 피가 묻어있어? 쿠퍼 가족이라고? 쿠퍼? 마리오가 간나 치슈 지미? 여기부터 제미 himself 줌 유튜브 초반에 북무라 이거... 사라! 넌 괜찮니? 하이! 아따씨 다이져부데쓰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나 들어보자고 하네요 딸이 좀 있으면 죽는다고요? 설마 네, 스포 하지 마세요 스포 하지 마세요 진짜였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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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또 이렇게 떨려 이거 이 친구 막 자꾸 진동하는데요? 왜이래 왜이래 홀포에 귀신 들렸다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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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약간 워킹데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무슨 미국은 맨날 좀비투성이야? 좀비만 나와? 어? 아, 이거 너무 무서워 모든 분과의 어머니가 똑같은 아이디어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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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이곳에 도착해 아! 미션이 없던 곳이 없던 곳에 도착해 저는 도착해 도착해 도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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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어아어아어어어어어 뭐하고 있는거야 저거 뭐하고 있는거지? 거리? 아잇! 칫! 아 sheet 빨랑빨랑 일어납시다 상황이 있는 거 같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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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옿! 해치웠나? 왜그러니? 어, 다리가 아프다고? 등이 옆여, 등이 옆여! 등이 옆여, 등이 옆여! 어, 오케오케오케 오케이! 고고씽! 아, 자식 넘어지는거 무서워 어! 어! 요오! 아! 에이! 스위치에 계신 분 스포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잘 따라 가겠습니다 아 저거다 ! 에에에 아๼ 이 다식들 진짜 귀찮게 하네 이거 뛰는거 없어요? 달리는거 없나 이거 뛰는고야 어어어 어어어어 어? 디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고마워!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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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누구 알 수 없어! 아! 뭐 괜찮지! 뭐가 괜찮아! 야! 빨리 데려가! 어? 안되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파타파타 여러분들 파타아 지금 내 집중하고 있어서 파달라? 오 와우 괜찮아 우린 안전해 우린 살았어 이봐요! 부탁해요 내 딸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요 위쪽에서 한 마리에 있는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장님이 뭐하는거죠? 우리 사장님이 정신에다 돌아가고 싶어요? 네, 작은 여자애들 근데 근데 죽이라고 하나봐 오... 아어어어어어어어 아남끈 SARAH 사라 IA 척개 아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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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가 안내드렸다 scout pequeña 아녀와 알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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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as 알간데 알간데 사랑아 Lu! 사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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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두 명을 가르쳐요. 한 명이 와가지고 안 죽을 줄 알아요. PPAP 할 줄 알았는데 일어나가지고 죽었네. 여기에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애가 커가지고 PPAP 치우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지지대 밀드의 희망에 내 지지대 밀드의 불법을 싶어가지고 구조할 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오시구 로봇이의 일상생활을 지지대해 주지율이 1976년 전의의 여왕을, 초반의 지지대 부위에 인해 보았을 받았다. 이 별장의 섬. 조건가 이동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조가 늦어져서 2월소에서의 확보를 해줄게 하시구만 남아주 one님을 통해 사회시列에 맞습니다. 소 falling이 더 활밍한 이동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더 빠른 지지대에 있는 두 명이 모두가 나아내야 되었지 않습니다. 썸머 야 설마 저것도 모를까봐 저렇게 적어놨네 20년이나 지났어? 뭐야 할아버지 됐네? 다르다 난다 뭐야 저녁이 어떻게 됐어? 하나? 아니요 저 월요일은 40이냐구요? 어디있어? 28입니다 우리 먹자 우리 먹자 우리 먹자 우리 먹자 너 혼자 남았지 기억나? 우리 먹자 우리 먹자 미국의 떡이 없잖아 미국의 떡이 싫어 우리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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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개혁 지금, 네? 오, 지금 지금 예 지금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몇몇 시간에 남아있어요. 그래야 빨리 빨리.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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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multimedia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저 그냥 더 많은 사람은 숨을 잃고 왜 스마트야? 들리지 않나? 를 잡았다, 사용한 래프를 사용한 래프를 사용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이저... 뭐지? 뭐지? 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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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쟤는 거? 쟤는 거? 쟤는 거? 쟤는 거? 쟤는 거? 쟤는 거? 쟤는 건가? 쟤는 거? 지금 쟤는 거는? 쟤는거요? 저 편하게 banda그러워 쟤는거 á아 kaa 뭐야? 넌, 아픔 vac Kanye ! 엄청 죽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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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공격하는 곳으로 10.5가 이제 더 확인을 할 수 있음 모든 시민들이 수빈이 공격하는 곳으로 정신을 잃어버려 이곳이 방향은 과도돼 어떻게 봐야겠다 이 길을 꺼내줘! 다음엔 내 손에 한 발을 넣을거예요 지역을 깨우세요! 쉽게 도망가고 잘 잡으세요? 자, 구급도구 써가지고 드립을 못 친다고요? 야 빡빡이! 너 유리 아니지? 흑인인거 보니 유리는 아니군 유리가 아니고 케인이지 케인 아니지? 대판이래요 대판이래요 저는 듣고 싶어요. Joel, 이 손을 줘. 오케이, 도와줄게. 뭐지? 네, 쉽게 놔둬 아, 이 곳이 엄청 많아 나를 봐야될까 봐야될까 여기가 너무 빛나 여기가 너무 빛나 랩을 얹어볼게 중간은 할땐 엑스구만 이렇게 이렇게 달리고 이렇게 달리고 장비를 챙겨줍시다 장비를 챙겨줍시다 으음, 장비를 많이 넣었다고 괜찮아요 택시스 부스트 미 업 뭐야 뭐 어떻게 하라고 저기요 부스트 미 업 어떻게 올려주라는거지 네 캡처 모드 샀어요 아 오 이게 공격이군 공격 안되네 뭐야! 어떻게 올리라는거야 위로 쳐다보라고요? 위로 쳐다봐? 위로 치고 준비되나요? 네, 선생님 뭐였어? come on 트위치 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트위치 에서 무슨 얘기 했어요? 못 봤는데? 아이디 뭐였어요? 나 못 봤어 채팅을 못 봐서 그래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나 못 봤어 나는 롱만이예요 저는 롬앤틱 타입이예요 당신의 길이예요 이 길이 어디있어? 여기가 어디있어 저쪽에 가봐 알았어 어? 저거지? 뭔가 있는데? 어디 가라는거야? 여기다 설치하라는건가? 여기다 설치하라는건가? 아닌데? 네 최신게임하고 있어요 최신 아니고 고전 아닌가요? 나온지 꽤 된거 같던데 여기다 두는건가? 여기다가? 뭐야 아 여기다 두는거구만 여기다 이쪽에다 에이디가 먼저 에이디 에이디 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거야 흠 흠 아 채팅장 때문에 내용은 하나도 모르겠네 자 어쩌지 채팅장 신경쓰여가지고 이거라 와 얘네들 방독면 쓰는 속도 보석 엄청 빠른데 어디서 왔어? 그곳은 처음에 깨끗한 곳이었어 어디서 왔어? 조심해 우리의 죄다 몸이 너무 길어 눈과 눈을 열어준다 괜찮으세요? 네! 벽에 잔뜩 자랐어, 조심해 천천히 오우 쉣 도와달라고? 아 어 A2로 조준하고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되냐 빡 오 여기 뭔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주워야되지? 이렇게 줍는거고 이걸로 장전 왜요? 아 아 잘못 눌렀네 헷갈리네 치워서 도와줘야되는거 아니냐구요? 아 아니죠 네 이미 감염됐대잖아요 죽여야지 그러면은 이미 감염됐는데 뭐 찾을거 없나? 뭐 없는거 같죠? 뭐 없는거 같죠? 쒸쒸쒸 후 휴식 뭐야 후잇 호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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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쯧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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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绝 ÖÖÖ ÖÖÖ 이형용운욕 자 우선은 모두가 됐다 자 여기 문 열어줍시다 어 여기 뭐있네 총알 주워주고요 네 조준하기가 좀 어렵네요 헷갈린다 키가 일단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또 아무도 없냐 뭐 주울 거 있나 봅시다 여기 그냥 아이템 찾으러 온 것 같아 파밍하러 온 것 같아 파밍하러 그죠 파밍하러 온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 뭐있다 저거 뭐 누르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동생아 우리 지금 갇혀있어 이제 난 장병 너머에 있는 지역을 다시 볼 수 없게 될 거야 밀수꾼이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군인부대가 접근하는 소리 들었어 우린 당황해서 이 건물에 숨었지 아무도 여기에 포자가 있는 걸 몰랐고 눈치챘을 때 이미 늦었어 우린 모두 감염됐지 앞으로 몇 시간 길어봐야 하루 정도 버틸 거야 혹시라도 밀수꾼이 와서 이 편지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격리 구역으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후회도 이미 늦었지만 몸조심해 마크 크게 Centers 뭐 어때요 사람들이 대부분에 힘들고 이 인간이 list다 이 인간에 있는 헷갈 olvid기 때문에 이 인간에 있는 게 살아있었으면 좋겠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해 우리가 어떻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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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봐 여기로 가야되나봐요 왠지 가다가 꼬직하고 부서질 것 같았는데 안 부서지네 아니... if they weren't expired that'd be a good idea Through here This door will take you Cover the entrance I got it 흠 뭔가 동작을 갖다가 할때는 다 X버튼이네 뭐야 점프하면 되는거 아냐? 뭐야 어떻게 하라고 자 이거 들고 아 여기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요? 야 있잖아 좀 무거워 아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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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뭐있나? 최신 게임인가요? 어... 꽤 최신 게임이에요 꽤 최신 여기 2013년도에 나온 게임이래요 2013년도 5년됐으니까 고전인가? 고전이지 고전 5년이네 아니 어떻게 올라가라고 저기요? 아주머니 나 올라가고 싶은데 나 올라가고 싶은데? 여기 오러 가야되네 올라갔죠? 일단 네 초반 구간이라서 그런지 뭐 딱히 어렵거나 그런건 없네요 근처에 군인이 없는지 잘 조사해 알겠어 오케이 고전은 20년이사 아니 10년이사 이거 최신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최신 고전 게임인가? 최신 고전 게임 꼬리미니 안녕하세요 잘하자 불닦아 순식간에 연장 얘 얘 바다이 확실하게 쟤는 누구지? 아 계정을 만든 게 아니야? 뱅뱅이들이다 뭐 걔 다 팔렸다고? 개고기 먹나 애들 설마? 저기요? 피고기인가? 제가 제가 예약한 거 아니에요? 이 댕댕이들 제가 예약한 거 아니에요? 이거 동물농자에 신고해야 되겠는데? 와우 뭐야 설마 개고기야? 쥐고기야? 스키버그야? 스키버그야? 이 여우?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되면 좋을까 흐어 그래 이런 세상이 되면은 뭐든 먹어야지 오 싸운다 와무는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 친구 누구야 어디야 대열이 어디야 저기야 헬로우 와무는 이 일을 찾으러 왔습니다 와무는 이 일을 찾으러 왔습니다 반가워 왔습니다 와무는 이 일을 돌아왔습니다 지금? 일어나 오 뭐야 왜그래 왜그래 내가 여기 먼저 가면 돼? 이럴 이럴 에어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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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프고 와아우 아아 잠깐만 이거 조절하기 힘든데? 아아 잠깐만 어우 조절하기 힘들다 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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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후면 못 통한거 후회하게 되겠다고요? 에이 그거 아니에요 와부는 날마다 지나하거든요 매 시간마다 지나합니다 역시 페미컴 패드랑 좀 많이 다르군 올려달라고? 알았어 올려줄게 요시 이그소 요시 이그소 와부가 대머리를 증오해가지고 대머리만 쏜다고? 아니에요 저 그런 나쁜사람 아닙니다 대머리만 노리는거 아니고 적을 노리는 겁니다 방금 스키버가 지나갔는데 아 이거 패드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쓰냐 이거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니까? 두 사람은 우리의 남자들이 죽을 때 허! 어허어허 Black 어허어허어 어허어 가! 죽어 죽어 죽아! 오~~~~ foods 뾱 해치었나? 누가..놈가 총n는데? 너냐? 총쌌는데? 어? 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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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죽을려고 오케이 열 써뒀다 자 이 근방을 찾아보세요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어 이 근방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자 진짜 창고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창고 여기 분명히 보니까 네 뭔가 아이템들도 떨어져 있을 것 같고 창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창고 열쇠가 있는 걸 보니까 뭐 없니?